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누비다육 입니다 오늘도 누비다육에 심상 아이들이 엄청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누비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구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 이쁜 이런 나나 후쿠 미니가 아주 달달 묵은 아이가 입고가 됐습니다 오 12cm 보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이런 수영도 봉구탄 이런 아이가 들어왔는데요 엄청 묵었어요 색깔도 이쁘게 올라오고 있죠 이 아이가 9,000원 짜리 입니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12cm 보트 인데요 이렇게 머리두스가 엄청 많이 나온 이런 나나 후쿠가 9,000원에 아주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뻐요 오 색깔이 묵어야 이런 색깔이 나오죠 이런 색깔이 나온 나나 후쿠가 들어왔습니다 다 좋아요 얼굴두스 꽤 많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나 후쿠 9,000원에 이렇게 있구요 우리 다육맘두리라면 이런 아이들 몇 개씩 갖고 있을 텐데요 있어도 또 데려가고 싶은 아이가 이 나나 후쿠도 그런 것 같아요 나나 후쿠도 있어도 또 품고 싶은 아이가 이 나나 후쿠죠 이렇게 크면서 목대가 생기더라구요 이 아이는 목대가 엄청 굵게 생기는 그런 아이입니다 묵어서 목대도 있을 것 같아요 9,000원 입니다 이 아이가 또 엘로우 멜로우죠 엄청 다글다글하게 묵은 아인 것 같아요 얼굴이 짤막짤막 해졌습니다 엘로우 멜로우도 13,000원 해지구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또 20% 세일을 해드리면 여기에서 또 20% 세일하면 또 내려갑니다 엘로우 멜로우는 13,000원 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엄청 이쁘죠 얼굴 두스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 여기는 더 많아요 얼굴이 13,000원이구요 이 아이는 또 폴덴 시스입니다 폴덴 시스 폴덴 시스가 물이 좀 빠졌는데요 라인 끝으로 빨갛게 물들이면 너무너무 이쁘구요 얼굴 두스들이 다 많습니다 이게 한 6도 7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 가격 7,000원 입니다 네 여기 아이는 마제스틴 인데요 이 아이가 얼굴이 삼두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삼두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도 분질을 합니다 얼굴이 둘로 갈라지면서 물론 분질을 하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35,000원 해지입니다 엄청 얼굴도 두툼한 입장도 두툼한 아이 35,000원 입니다 세일 받으시면 한 28,000원 됩니다 파랑새가 있는데요 분을 엄청 바르고 있습니다 요렇게 오사시 분을 바르고 있는 파랑새는 13,000원에 드리구요 네 여기 라울이 엄청 큰 사이즈의 라울이 있습니다 여기 라울은 4만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는 요런 아이는 4만원이구요 네 조기 큰 사이즈의 아이는 6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라울들이 많습니다 네 이쪽으로 넘어가서요 네 요 아이가 레귤렌 원종 레귤렌시스입니다 원종 레귤렌시스 요렇게 자구들이요 모주 얼굴만 해졌습니다 요 밑에서 엄청 자구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모주 얼굴만큼이나 커졌습니다 레귤렌시스 15,000원에 드립니다 두개 있습니다 요 아이는 머리두스가요 요 밑에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쪽에도 나오고 있구요 엄청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랑 두개 있습니다 네 올팻이 하나 있네요 하나 13,000원이구요 요 아이가 또 오메가킨입니다 오메가킨 요런 아이 9,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분홍 꼭지점이 이렇게 있는데요 분홍을 엄청 올렸어요 네 분홍을 뽀살시 올리고 있는 이 분홍 꼭지점은 15,000원입니다 네 네 분홍색으로 언제 될런지 요 아이가 또 파스텔 철하죠 네 파스텔 철하가 있는데요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8,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요렇게 3개 있습니다 파스텔 철하 네 요 아이는 스노우 반인데요 너무 사이즈가 좋은데 가격이 너무 착해요 우와 엄청 가격이 15,000원이라고 합니다 스노우 반이가 얼굴 두수도 6두로 되어있는 요 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 펜지가 철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펜지 철하 노랗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묵은 아이입니다 묵은 아이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이렇게 놀놀이하게 물이 들다가요 나중에는 핑크톤으로 들어옵니다 예 지금은 이렇게 노랗죠 네 요렇게 묵어가는 과정입니다 초록빛에서 노랗게 되다가 나중에는 핑크가 되는 요 아이가 펜지입니다 펜지 엄청 펜지 철하가 아주 건강해 보이는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완전 통판인데다가 아주 깨끗하죠 엄청 건강해 보이네요 네 요런 아이는 가격도 착하고 예 가격이 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8,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막 생헐도 이렇게 많이 달려있고 너무 좋은 그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8,000만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프릴인데요 프릴 군생입니다 이렇게 얼굴 두수가 한 5두대는 프릴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아이스 에이지금이죠 아이스 에이지금 요렇게 목대가 엄청 좋은 아이스 에이지금 얼굴 두개로 분지해가지고요 엄청 많이 이렇게 컸습니다 멋있는 살짝 기나분에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아요 요 아이는 3만 5천원입니다 세일 받으시면 또 내려가죠 네 요 아이가 당인이 시집을 다 갔네요 당인 군생이 시집을 다 가고요 와 머리두수가 이렇게 많은 당인 군생이 한 개 남았습니다 한 개 15,000원에 드립니다 머리두수 이렇게 많아서요 나중에 아주 키우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15,000원입니다 네 요 온슬로우도 들어왔는데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 요렇게 얼굴이 큼직큼직합니다 요렇게 온슬로우 군생이 노랗게 노로우라게 됐습니다 이제 요렇게 과정이 노랗게 되다가요 나중에는 핑크가 되죠 네 요렇게 지금은 요 연두빛이다가 네 요렇게 또 노랗게 되다가 그 다음에 핑크가 되는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우 괜찮죠 네 요기에 큐빅플러스디 군생이 하나 있습니다 엄청 색깔 이쁜 큐빅플러스디입니다 요아이 2만원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완전 무겁습니다 색깔도 이쁘고 요런 무근아이 목대도 엄청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오 꼴목대죠 요아이는 2만원이고요 세일 받으시면 16,000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가 또 C플러스가 시집을 많이 갔네요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C플러스 핑크색으로 바뀌는 아이 C플러스 네 2만 5천원인데요 세일 받으면 2만원 될 것 같습니다 또 C플러스가 요렇게 두 개 남았습니다 2만 5천원이고요 네 요아이는 실큐입니다 실큐 요렇게 입장이 통통하고 어목한 게 너무너무 멋있죠 요아이가 이렇게 실큐 금이 잘 나오는 아이라서요 약간씩 금기도 있습니다 네 요렇게 동글동글한 노제트도 이쁘고요 다들 요아이 좋아하시죠 네 요렇게 목대도 좋습니다 요 실큐는 지금 20cm 포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머리두스는 한 5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는 가격이 3만 5천원인데요 20% 세일하면 2만 8천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아이가 또 애프터 글로우죠 엄청 이쁘게 보사시하게 문을 바르고 색깔은 또 이렇게 연두 보랏빛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목대가 아주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아주 꿀목대입니다 요렇게 목대 보시면 아주 목대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애프터 글로우 요아이는 요렇게 3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7만원에 드립니다 7만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한 14,000원 받습니다 그러면 한 2... 얼마인가요? 14,000원 받으면 6만 5만 6천원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애프터 글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아이가 네 요아이가 또 꽃피는 염자죠 네 꽃염자입니다 네 오 목대가 이렇게 좋고요 오 목대가 너무 좋아요 네 요런 아이들 가격 만원에 드립니다 꽃피는 염자는 만원입니다 네 요기 파랑색 군생이 또 들어있습니다 여기 파랑색 군생 머리두수가 꽤 많아요 네 요런 파랑색 군생이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15,000원입니다 네 파랑색 군생 15,000원이고 네 요아이가 또 비앙카죠 오 분도 이쁘게 바르고 요렇게 색깔 이쁜 비앙카입니다 가격은 6,000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1,200원 내려갑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아이가 또 눈델이죠 꽃이 이쁜 눈델입니다 눈델이 군생이 있고요 가격은 10,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기 요 아이가 엄청 멋진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멕시칸 스노우볼이죠 멕시칸 스노우볼 엄청 묵은 아이고요 요렇게 얼굴도 짤막짤막하게 요렇게 다져진 모습이고요 우와 이렇게 얼굴은 살짝 이렇게 그 선을 그었어요 얼굴 안에다 보조개를 만든 것처럼 보조개가 만들어져 있죠 엄청 큼직한 사이즈고요 보트 자체만 해도 이렇게 큰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요 얼굴들도 엄청 밑에 자구도 많이 올리고 있고 요 스노우볼 멕시칸 스노우볼인데요 가격은 6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4만 8천원 되어왔습니다 요 아이가 또 에그리원입니다 에그리원 홍룡이라고도 하고 에그리원이라고도 하는 아인데요 엄청 요 아이가 묵은 아이라서 목대가 있어요 꿀목대 있습니다 밑에 목대가 엄청 두껍게 있습니다 묵은 아이 에그리원이 있고요 3개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도태랑이죠 도태랑 이렇게 손톱이 예쁜 도태랑입니다 점을 꼭꼭꼭 찍었습니다 도태랑이 요런 아이 만원의 질입니다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는 카페트라는 아이입니다 카페트 요렇게 생겼는데요 목대가 아주 요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카페트라는 아이 가격은 2만원에 드리고요 카페트는 2만원입니다 요 아이가 네드한타지아죠 네드한타지아 우와 네드한타지아가 밑에 자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또 철학인지 요렇게 철학도 엮이는 모습도 있는 것 같고 입장이 아주 동글동글한게 너무 이쁘게 생겼죠 오 어쩜 이렇게 입장이 얼굴들이 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도 있고요 살짝 길쭉한 아이도 있는데 요 아이는 특히나 아주 동글동글하네요 오 너무 이쁘죠 6만 5천원인데 세일 받으시면 만 3천원 내려갑니다 요렇게 네드한타지아가 있고요 요 수연입니다 수연 수연이 이렇게 오 이쁘죠 아주 검붉은색으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18,000원입니다 세일 받으시면 내려가죠 요렇게 있습니다 요기는 또 8천대 철화입니다 엄청 오래 묵은 두기인데요 이렇게 묵었습니다 묵어서 아주 사이즈도 좋고 8천대 철화가 색깔이 들면요 엄청 이쁘게 들죠 8천대 철화가 요렇게 물 들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는 편인데요 근데 물 들면 진짜 이쁜 아이가 8천대 철화인 것 같아요 가격은 18,000원입니다 요 라울은 6만원짜리입니다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라울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또 4만 8천원 되죠 오 이런 큼직한 라울 요런 아이 한번 품어보시고요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까요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36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요런 라울은 6만원입니다 네 이쪽으로 갈게요 네 요기는 네 에스메랄다 입니다 에스메랄다 에스메랄다 네 철화끼가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철화로 엮이고 있죠 네 요런 에스메랄다가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요기도 요렇게 있는데요 얼굴 두수가 꽤 많아요 둘, 넷, 여섯, 여덟두 네 요렇게 에스메랄다 철화가 철화로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가격은 3만원인데요 여기 세일 받으시면 요러나 2만 4천원이면 될 것 같아요 목대도 이렇게 줬구요 요렇게 목대는 철화목대로 되어있습니다 철화목대 요런 아이들 2만 4천원이면 품을 수 있어요 3만원에 집니다 네 요 마른 일이 너무너무 색깔이 이쁘죠 네 요 아이는 나우이입니다 나우이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나우이가 한 개 있습니다 만원입니다 네 이쁘죠 오 진짜 이쁘네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요기가 나비닷이라는 아이인데요 나비닷 네 요 아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목대도 싹 있을 것 같아요 가엾을 정리하며 네 요 나비닷은 1만 5천원입니다 네 요 백금왕성 철화가 하나 남았습니다 백금왕성 철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음 통판으로 되어있고 네 판은 통판입니다 네 요 아이는 2만 5천원입니다 한 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브라이언 철화입니다 브라이언 철화 오 엄청나죠 네 브라이언 철화 생얼도 가끔 하나씩 있어요 네 요 아이는 3만 5천원이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특여복접 철화입니다 특여복접 철화 요렇게 오 엄청 엮였고요 이렇게 생얼도 달렸습니다 앞에는 쪼로로로 생얼이 이렇게 달려있고 네 요렇게 생긴 특여복접 철화는 1만 8천원입니다 요렇게 생얼이 다 이렇게 포인트로 이렇게 있습니다 1만 8천원이고 네 요 홍공작 철화입니다 홍공작 철화 네 요렇게 홍공작 철화가 있고 2만 5천원입니다 홍공작 철화 색깔이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는 좀 묵은 아이고요 네 묵은 아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네 목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홍공작 철화가 이렇게 3개 있습니다 가격 2만 5천원입니다 네 링구아스가 시집으로 가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링구아스 분색입니다 얼굴도 수가 이렇게 4하드로 되어있는 요렇게 생긴 링구아스 멋있어요 요 아이 싹 기르다보면 늘어지는 수영도 목대가 늘어지면서요 늘어지는 수영으로 이렇게 크면 멋있더라고요 요 아이는 4만원이고요 세일 받으시면 한 3만 2천 됩니다 네 여기는 가을의 설이 철화가 좋았습니다 가을의 설이라는데요 요렇게 분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고 네 가을의 설이 철화라고 합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가 요기 부분이 철화고요 요기 부분은 생얼인 것 같아요 요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개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는 가격이 5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5만 5천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또 만 천원이 빠질 것 같아요 요런 아이들 한번 사이즈를 볼까요 사이즈 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사이즈는 요렇게 나옵니다 한 25cm 요 아이는 아주 뻗쳐져 있어가지고 한 30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두 개 있습니다 5만 5천원이고요 네 요기 또 블루 스카이 철화가 들어왔어요 우와 블루 스카이 철화 우와 멋있네요 네 귀한 아이입니다 블루 스카이 철화가 잘 없는 아이 목대도 화엽을 이렇게 좀 떼고 목대 보여드릴게요 엄청 건강해 보이는 목대입니다 네 요렇게 생긴 블루 스카이 철화가 이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아이가 오 쎙월도 있어요 쎙월도 요런 아이가 두 개 있고요 가격은 6만 5천원이라고 합니다 6만 5천원 우와 몸값이 좀 하네요 잘 없는 아이라서 몸값이 좀 하나 봅니다 네 요 아이가 두 개 있고 6만 5천원에서 세일 받으시면 13,000원 빠집니다 네 요 아이가 키싱이 들어왔습니다 우와 키싱 여름에도 이쁜 키싱이 들어왔는데요 우와 엄청나죠 엄청 대품입니다 완전 큰 대품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키싱 멋있는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아요 완전 얼굴마담으로 네 사이즈가 한 완전 우와 커가지고요 사이즈가 이렇게 가로 사이즈가 45cm 나오네요 45cm 네 가로 사이즈 45cm 높이는 높이는 30cm 가량 됩니다 목대가 이렇게 굵게 있습니다 목대가 완전 꼴목대죠 자형 군생인 것 같아요 요런 키싱이 두 개 들어왔습니다 요 아이도 요 수영도 요 수영은 또 다른 수영이죠 요렇게 수영이 달라요 와 목대는 엄청 굵게 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는 와 요 아이도 얼굴이 큰 얼굴로 한 3도 있고요 밑에 작은 얼굴도 있고 요 아이도 큰 얼굴로 3도고요 밑에 작은 얼굴도 1도 있습니다 요렇게 두 개 있고요 가격 65,000원입니다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카르포르니카킨입니다 카르포르니카킨 요렇게 생긴 아이가 들어와 있고요 가격 45,000원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얼굴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하고 닮았냐면요 뭐하고 닮았을까요 요런 아이입니다 라인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라인이 물들면 입을 것 같아요 카르포르니카킨 45,000원에 들입니다 네 두 개 있고요 요 아이는 로우 데품이 하나 있습니다 로우 데품 요 아이는 4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청성미인이 하나 있습니다 청성미인 13,000원입니다 두 개 있습니다 마루닐입니다 오 이쁘죠 요 아이는 15,000원입니다 가격도 착한 편이면서도 이렇게 이쁘기까지 하는 마루닐입니다 15,000원입니다 네 요기 춤맹이 요렇게 늘어지는 수용으로 네 엄청 멋있죠 요런 늘어지는 수용 요 또 멋있는 농화분에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춤맹 요렇게 지금은 요렇게 연두피치지만 점점 더 노랗게 놀롤하게 이렇게 놀롤하게 네 물이 들어옵니다 네 춤맹 15,000원이고요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요기는 또 이렇게 오 엄청 큰 대품이 들어왔는데요 네 요 아이가 블루스카이입니다 블루스카이 네 블루스카이가 들어왔습니다 완전 대품이 들어왔습니다 오 엄청나죠 요 아이가 물들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오 일정한 크기에 얼굴들이 이렇게 잔잔하게 많습니다 와 목대는 또 이렇게 목질화가 됐어요 목질화가 요렇게 목질화가 된 블루스카이 대품입니다 네 사이즈를 한번 봐드릴까요 엄청 큼직한 이런 블루스카이가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네 35cm가량 되는 것 같아요 35cm가량 네 요런 아이 아 8만원인데요 세일 받으시면 한 16,000원 내려갑니다 네 너무 좋죠 오 너무너무 좋아요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8만원이고요 네 요 블루스카이가 작은 사이즈도 들어왔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는데요 오 요 모주얼굴이 모주얼굴이 요게 모주얼굴인데요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완전 골목대죠 완전 묵은 아이고요 요 아이는 2만원입니다 요 소자 블루스카이 소자는 2만원입니다 요렇게 목대가 꿀목대로 되어있는 요 아이는 오 건강해보이고요 오 여기 철화목대인데요 요 아이는 우와 네 철화목대죠 네 철화에서 풀린 것 같아요 얼굴 두스가 엄청 많습니다 네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작은 사이즈는 세 개 있고 가격은 2만원씩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하이트팜이죠 하이트팜 네 오우와 모리두스가 꽤 많은데요 둘 육두네요 육두 네 하이트팜 이렇게 우리 매니아님들이 좋아하는 하이트팜입니다 여기는 철화로 엮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이트팜 철화입니다 몸값이 있는 아이죠 오 요렇게 얼굴이 둘로 갈라지면서 이렇게 철화 엮이네요 하이트팜 철화 요렇게 있습니다 요 아이가 2만 5천원입니다 거기에서 세일 받으면 2만원 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또 올리비아 군생인데요 금기가 다 있어요 요렇게 오우 올리비아 군생인데 금이 이렇게 옛날에 금 엄청 비쌌습니다 뭐 30만원씩도 한 것 같아요 요렇게 금기가 다 금기가 들어있고 무지금이라서 또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금이 요 아이는 모주 얼굴이 금이라서 그래요 모주가 금이라서 요 아이가 가격 만원에 두입니다 오우 가격 너무 착하죠 올리비아 군생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아리엘인데요 아리엘 아리엘이 만원에 나왔습니다 군생으로 되어있고요 머리두스 2두 여기는 머리두스 3두 아리엘 군생 만원이고요 요 아이가 또 뮬란인데요 뮬란 얼굴이 동글동글해지면서 밑에 자구 잔뜩 올리네요 요 아이는 요런 아이인데요 가격은 만 8천원에 집니다 뮬란 군생 만 8천원입니다 요 아이가 또 레몬누즈 골드 금이죠 골드금 입장이 싹 이렇게 오목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다져진 모습이죠 가을이 됐다고요 싹 달라진 모습입니다 요렇게 아침 저녁으로는 요즘에 춥더라고요 벌써 일교차가 나니까요 얘네들 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레몬누즈 골드금이 있고요 가격은 3만 5천원입니다 네 핑크 폴로라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엄청 빨갛게 물드는 핑크 폴로라는 2만 8천원입니다 네 요 아이는 블루 칸테입니다 블루 칸테 엄청 대품짜리 네 요렇게 대품인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요 아이가 뭐 준 것 같아요 요 얼굴이 요 얼굴이 뭐 주고 삥 둘러 이렇게 자구가 달려있는 블루 칸테입니다 완전 대품이고요 와 엄청납니다 네 요렇게 생긴 블루 칸테 요렇게 대품인데요 네 사이즈는 한 40cm 나옵니다 네 요 아이가 가격이 조금 나가요 완전 대품이라서 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옵니다 한 40cm 요렇게 나오는 블루 칸테 오늘 14만원에 드립니다 얼굴 주스도 많고 엄청 크죠 네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와 이 14만원입니다